자, 영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쌀트리온 오늘 이제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죠. 워낙에 이제 패배의식이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큰 호재가 나왔죠. 지금 드디어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선택받은 첫 번째 코로나 경증 치료제 신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또 많이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팔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지금 4% 정도 올려주니까 워낙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죠. 투심이 좀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었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좀 올려주니까 이제 또 올라가면 내일 또 내릴 거야 아니면 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겠지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할 만한 시기죠. 워낙에 많이 두들겨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약바이오 이제 아주 정말로 큰 하락을 정말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돼 있죠. 자, 그런 상황이면 이제 올려서 먹을 그런 타이밍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상승률 1위가 오늘 셀티은 그룹입니다. 무려 지금 이 모멘텀이 아주 큰 모멘텀이 나왔죠. 지금은 단 한 주도 내줄 위치가 아니죠. 어차피 정거점 돌파할 건데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모든 악재, 한 10년치 악재 다 반영된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거점 돌파는 하게 될 겁니다. 워낙에 모멘텀들이 많죠. 초강렬 모멘텀을 장착을 해버렸죠. 자, 초강렬 모멘텀을 장착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초강렬 모멘텀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뭐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초강렬 모멘텀. 지금 보면 이베스트, 제이피모건 신한이 또 사고 있죠. 자, 제이피 신한이 또 사니까 이베스트. 얘네들도 이 따까리죠. 따까리. 얘네들은 따까리입니다. 따까리는 절이 꺼져. 그러고 싶은데 계속 따까리 붙어가지고 옆에서 따까리, 즉가리 하고 있는 게 이베스트죠. 따까리. 따까리죠. 자, 지금 이 권상호 그랬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따까리 옆에서 또 안 하고 따까리 쳐도 꺼지라고 그랬죠. 그 따까리 같은 옆에서 지금 깐죽거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신한하고 제이피모건 이베스트. 또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주가 조작자들.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자들이죠. 얘들. 거의 뭐 셀티면 절대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첫 번째로 정말로 큰 호재는 엄청난 납포카드죠. 기업이 지금 이게 신약을 갖다가 1년에 2개를 성공시키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런 회사는 정말로 글로벌 정말 초대형 비판도 쉽지 않은 게 1년에 2개 신약을 성공시켜서 세상에 나오게까지 하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웬만한 정말로 글로벌 빅판들도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걸 해낸 게 셀티면이죠. 유플라이마 지금 연 매출 23조짜리 바이오시밀러부터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했죠. 그런 약을 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유럽 최초 지금 코로나 무려 코로나 치료죠. 유럽 최초 코로나 정식 승인받은 신약 이제 탄생하기 1부 직전까지 와겠죠. 그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해낸 올해 한 해인데 이렇게 내렸죠. 이게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뭘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이게 첫 번째 모멘텀. 두 번째 모멘텀은 이 무려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드디어 정식 승인이 날 날짜가 정말 이제 진짜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두 달까지 안 갑니다. 두 달까지. 롤링 리뷰를 워낙에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두 달까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오래 리뷰를 했는데 롤링 리뷰 했는데 또 무슨 두 달을 또 리뷰 하느냐. 그거는 시간 남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만. 11월 안에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포 에딥션을 해서 이제 승인 권고. 그리고 드디어 승인이 나오는 거죠. 4일 뒤에는 승인 권고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금물살 타는 거죠. 레키로나 유럽을 장악하는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이렇게 되죠. 미국은 릴리가 있다. 영국은 유럽은 레키로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좋은 레키로나 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경구형 치료제 거기에 지금 바이어스가 되었죠. 거기에 바이어스가 되어서 지금 경구형 치료제를 수입을 한 해만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럽에서는 레키로나를 첫 번째 치료제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죠. 초강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점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바이오 시민들 점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모멘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멘텀 하면 유플라이마 성공시켰죠. 유플라이마 성공시켜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주 초강력 모멘텀들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모멘텀이 어제 나온 거죠. 레키로나.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지금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셀트리오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셨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섯 번째 모멘텀이라고 또 본다 그러면 워낙에 또 많이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주 박살이 나 있죠.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내려왔고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으로 아주 큰 지금 하락이 일어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 보통 다시 이제 강한 반등을 보통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랫동안 지금 하락을 시켰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웬만한 지금 기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게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시킨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올려서 먹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오는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쭉쭉 치고 올라서겠죠. 쭉쭉 치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또 이제 뭐 사고 있는데 사가지고 내일 팔려고 또 사는구나. 팔려고 사면 팔아라고 하면 되죠. 팔아봐라 하면 되죠. 팔고 싶으면 팔아라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 레키로나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물량을 아주 많이 확보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얘들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력한 매수세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갈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정말로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거니까 본인 돈으로 본인이 결정하니까 상관없는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를 갖다가 멈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왜 투자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 회사 뭐가 잘못된 게 있냐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게 있느냐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만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정말 오랫동안에 이렇게 끌어내린 상황인데 강력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할 이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